저희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냥 기아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에 저희 보가밖에 없는 통합 멀티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맵버튼을 한 대략 2초에서 3초 정도 누르게 되면 이렇게 UI가 열립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도 유튜브 다시 홈 누르시면은 다시 원료 화면 돌아가는 거고요 넷플렉스 넷플렉스, TV 원하시는 거 다 설정 가능하시면 왜냐면은 저희는 컴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다시 홈 누르시면은 PC 화면 동일하게 그리고 앞쪽에서 앰비언트 조명 끄고 키고도 가능하시고 색깔 변경도 다 가능하십니다 그날에 따라서 취향에 맞게끔 고르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노말, 랜덤, 레인보우, 레인보우2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패턴도 넣어놨습니다